일로와 오세훈이 일로와 이거 뭐야? 아 진짜 못많아 아 진짜 안돼 아 진짜 못많아 빨리와 아 진짜 못많아 빨리와 이동하자 이동 다음으로 이동해야된대 이동해야된대 이동 아 진짜 동물 함부로 만지는거 아니야 많이 만지라고 해놓은거야 그게 이기적이야 진짜 이기적이야 진짜 애초에 여기 오지 말았어야지 형이 옷 다 붓고 숲속에서 뛰어다녀 그러면 옷 다 붓고 숲속에서 뛰어다녀 그러면 갑자기? 난 숲속에서 뛰어다닐게 바위바위보 자 형 자 형 형이 못많아 자 형이 못많아